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모모북스 지은이 박석현님의 다산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를 다산 정약용 선생의 편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네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공부에 대하여, 2장 사람에 대하여, 3장 습관에 대하여, 4장 태도에 대하여라는 큰 챕터 아래 여러가지 다양한 주제들의 이야기와 편지로 쓰여 있습니다. 저자는 마음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는 프로로그에 쓰여 있었던 글을 생각하며, 마음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 글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좋은 아이가 성장하여 좋은 어른이 되고, 좋은 어른이 나이가 들면 좋은 노인이 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판사 모모북스, 지은이 박석현님의 다산의 마지막 편지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편지 챕터 1. 공부에 대하여 3. 늘 궁금증을 가져야 한다 배움이 없는 이는 금수와 같다. 학문은 우리들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학문은 제일의 의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말에 병통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사물마다 법칙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배움의 뜻을 두지 않는다면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수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수없이 글과 편지로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경전이나 도덕 혹은 예술에 관한 질문조차 하지 않고, 역사책에 관한 논의도 아느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음속에 약간의 성의만 있다면 아무리 난리 속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집에 책이 없느냐, 재주가 없느냐, 총명이 없느냐,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지 모르겠다. 다산의 편지 중 사람은 아는 게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다. 비인수레가 요란하단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고, 머릿속에 든 게 없을수록 아는 채를 하는 법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얕은 정보인지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진정한 알민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늘 책을 가까이 하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듣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많이 알려진 재밌는 이야기로 소크라테스의 사상 중 무지의 지라는 것이 있다.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다. 라는 뜻이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신전에서 사제에게 신탁을 청했다. 질문은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있는가였고 신탁은 없다. 라고 했다. 당시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은 사형까지 가능한 죄였으니 신의 주의가 요즘의 종교와는 사뭇 달랐다. 카이레폰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소크라테스는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명한 사람이 없다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롭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그제야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에서 자신이 제일 현명하다고 신탁이 말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자신이 그들보다는 그나마 덜 무지하다는 것을 말이다. 왜냐하면 인터뷰를 계속하다 보니 현명하다고 소문이 나있던 사람들이 실제로 아는 게 별로 없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매우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적어도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 자신을 알라의 시초이다.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무녀가 말했던 것이다.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진정한 현명함이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는 늘 궁금증을 가지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길에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지금 세상에 그렇게 하기는 힘든 일이니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책과 강의와 주위 사람들을 통해 꾸준한 삶의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늘 궁금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가는 법이니 말이다. 7. 책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내가 몇 해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무척이나 많다.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하는 것은 하루에 천백 번을 읽어도 오히려 읽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독서 도중 의미 모르는 글자를 만날 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하여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책을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읽어야 책의 뜻과 이치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다산의 편지 중 책은 정답을 주기보다는 힌트를 줄 뿐이다. 책을 쓴 저자 또한 한낱 인간일 뿐이다. 그와 내가 다른 점은 그는 책을 썼다는 것이고 나는 아직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마다 생각하는 것도 글을 쓰는 수준도 다르다. 결국은 저자도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일부 녹여 글로 풀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저자가 하는 말이 정답일 리는 없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저 저자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석한 하나의 관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글을 쓰고 그것을 책으로 출간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A라는 저자는 강아지에 대한 글을 쓰며 무섭다고 표현을 한다. 그는 어린 시절 골목길을 걷다가 뒤따라온 강아지에게 물린 기억을 떠올리며 강아지는 무섭다는 생각에 평생 사로잡혀 그가 쓴 책에 묘사되는 강아지는 모두 무섭게 표현되어 있다. 반대로 B라는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 키워온 귀여운 강아지를 떠올리며 강아지는 사랑스럽다고 표현을 한다. 그렇다면 강아지는 무서운 것일까? 아니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일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둘 이상의 저자가 다루는 관점이 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고 역사, 종교나 학문에 대한 관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저자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행위라고 한다.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완성된 것이다. 그것을 굳이 글로 옮기거나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필사의 중요성을 간과하라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이 감상문이나 요점 정리이건 아니면 필사이건 간에 읽은 책에 대한 글을 쓰는 게 의무가 되면 책을 읽는 재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한다. 책은 읽는 그 자체가 행복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B라는 저자는 필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글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읽었으면 반드시 써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 것 자체로 완결된 행위니 필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필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이 역시 정답은 없다. A 저자의 책만 읽은 독자는 평생 필사나 감상문 따위는 쓰지 않을 확률이 높고 B 저자의 책만 읽은 독자는 평생 감상문이나 필사만 하다가 나중에는 필사가 힘들어 독서를 그만둘지도 모른다. 그와는 반대로 필사를 통해 크게 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둘 중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없으니 이런 경우 독서법에 관한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나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처럼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서 일반적인 독자들보다 그 분야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며 더 많은 숙고의 시간을 거쳐 그것을 글로 나타낸 것일 뿐 100%의 정답은 아닐 경우가 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세상에 100%라는 것은 없으니 그저 조금은 불완전하다거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책을 통해 정답을 찾으려 하는 노력이 어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책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조금은 더 너그럽고 편안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책을 읽으며 다양한 저자의 생각을 종합하여 스스로의 방식으로 나만의 해석을 해보기를 바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책은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신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한 책 문화를 반대하고 경계했다. 사람들이 책에 쓰여있는 내용을 무턱대고 진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려했을 것이다. 그는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는 대화와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것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 풍경을 감상하거나 사색을 하며 산책을 하지만 그는 산책을 하면서도 오가는 사람들과 한참을 서서 토론을 했으니 그의 산책 시간은 참으로 바빴을 듯 싶다. 나는 서삼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주의에 이야기한다. 책은 반드시 세 번 읽어야 한다. 먼저 책에 있는 글자를 읽고 다음으로 책을 쓴 필자를 읽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신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으며 행간의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즉,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책이 인간의 사고를 끊임없이 확장시킨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서삼독을 하지 않으면 책을 읽는 의미가 없다. 텍스트만 읽을 것이 아니라 글 속에 담긴 뜻을 음미하며 깊이 생각하고 책을 쓴 저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다. 머릿속을 맴돌며 떠돌아다니고 있는 생각을 하나씩 당겨와 글이라는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다. 쉽게 잊힐 수 있는 생각을 제각각의 크기를 가진 사람들이 제각각의 글로 써내려가는 유형의 형태로 만들어 남기는 것이다. 생각을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경험으로 얻은 것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로 이룬 것을 되찾지도 못하게 된다. 글을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 활동을 하며 책을 쓴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고도의 사고 활동을 저자가 하는 말에도 모순이 있을지 모른다. 또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자가 쓴 글에 당연히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책은 독자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소크라테스의 경고를 떠올리며 책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늘 탐구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하여 저자가 쓴 글에 다짜고짜 무조건 반기를 들 필요는 없다. 근거와 대안조차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언제든 저자에게 질문하자. 지금 세상에 없는 이미 오래전 사람이라도 상관없다. 그렇다면 잠들어 있는 저자를 깨워서 물어보자. 작가님, 이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가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 부분은 제가 놓쳤네요. 미안합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말이죠. 서삼독을 습관삼아 책을 읽으며 저자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로 이메일이나 SNS를 통해 저자와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적지 않게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답을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인생의 정답이란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란 것이 과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것이 상황과 시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말이다. 다른 이에게 정답인 것이 나에게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내 생각에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책을 통해서 정답이나 정답에 가까운 답은 얻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주자. 힌트를 얻었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이다. 책에서 얻은 힌트를 통해 내가 찾고자 하는 정답을 스스로 도출해내도록 하자. 나만의 정답 또는 정답에 가까운 것을 말이다. 스스로 이룬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다. 책은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힌트를 줄 뿐이다. 그 힌트를 통해 정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늘 책을 가까이 해야 한다. 책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무엇이 책인가도 항상 스스로에게 되물어보아야 한다. 챕터 2. 사람에 대하여 4.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사람이 집안에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은 그곳에 화기가 돌도록 하는 일이다. 일각끼리 자리를 같이 한다거나 가끔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맞아 대접해야 한다. 하룻밤이라도 더 주무시고 가게 하여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어야 한다. 재앙과 복의 이치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도 오래도록 의심해왔다. 충과 효를 다한다 해서 꼭 화를 면하는 것도 아니고 방종하는 놈이라고 해서 꼭 팔자가 사납지만도 않다.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길이라 군자는 애써 착하게 살아갈 뿐이다. 이 늙은 아비가 세상살이를 오래 경험하였고 또 어렵고 험난한 일을 여럿 겪어보아서 사람들의 심리를 두루 알게 되었다. 무릇 천륜에 야박한 사람은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가 비록 충성스럽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여 온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주더라도 그들은 끝내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잊어먹는다. 아침에는 따뜻이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하고 만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말거라. 다산의 편지 중 인연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진다. 쉽게 만든 인연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인연은 상대도 나를 쉽게 대하고 그만큼 나도 상대를 쉽게 대하기 마련이다. 쉽게 만든 인연은 가볍다. 서로의 득실을 생각하며 만든 인연일지도 모른다. 가벼운데다 득실을 생각하니 인연이 깊지 못하고 서로가 따지게 된다. 가볍게 만든 인연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별 미련이 없다. 예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보아야 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을 지나 곡식이 만들어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연명하는 것이다. 하물며 입으로 들어가는 곡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배불리할 수도 있는 인연을 어찌 쉽게 만든단 말인가. 쉽게 만든 인연은 바람처럼 날아가버릴 경우가 많으니 애당초 가벼운 인연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인연을 맺어서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늘 인연을 맺음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나는 늘 혼자서 마음을 다주고 진심을 쏟아부은 다음 혼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진실하지 않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지 않으려 한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해야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오래간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만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이 다 인연은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다. 스쳐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만들려 하다 보면 정작 좋은 인연에게 소홀할 수 있다. 인연을 너무 헤프게 맺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의 유한함을 늘 명심해야 한다. 시간의 유한함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고 이를 반드시 기회비용으로 연결하여 생각해봐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가는 인연은 무심코 지나쳐야 한다. 평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과 인연을 헤프게 맺어놓으면 정작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다. 단지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좋지 않은 인연들로 인해 내 삶이 피해를 입는다. 그렇게 피해 입은 시간과 감정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어도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누가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결코 없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적이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을 허투루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돈,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다양한 기회 모두를 선택할 수가 없다. 선택할 것과 버릴 것을 신중하면서도 빠르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 어떤 기회의 선택은 곧 나머지 기회들에 대해 포기를 의미한다. 그 기회 중 참으로 소중한 것 하나가 바로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살아오며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인연들 중 좋지 않은 인연 또한 제법 있었다. 좋지 않은 인연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인연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인연이 아닌 것과 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상대가 작정하고 가면을 쓴 것인지 가리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더 사람을 가려 만나는 법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다. 그것이 연륜인가 보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격식을 차려 대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본 뒤 자주 보면 귀한 줄 모르는 법이고 귀한 것도 자주 대하다 보면 예사롭게 여기게 마련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그러하고 물과 공기 또한 마찬가지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만 같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다. 음식은 지금의 우리 육신을 만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인연은 나의 내면 형성에 큰 틀을 마련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 간의 거리가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너무 가까이에서도 안되고 너무 멀리에서도 안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음의 거리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다. 마음의 거리를 두며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며 인간 관계의 큰 지혜로 적용될 것이다. 남녀간의 만남이 그러할 것이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러할 것이다. 너무 허물없이 대하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자칫 나의 밑바닥까지 상대에게 다 들쳐질 수가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상대의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된다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을 수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것이 오히려 낫다. 상대에 대한 신비감을 떠나서 조금은 어려워하고 조금은 격식을 차리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다. 항상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법이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며 실수를 많이 한다.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이치다.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스쳐가는 인연인지 알았으나 만나고 보니 평생의 인연으로 남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니 항상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반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잘 구분해서 맺고 좋은 인연을 부디 내 인생의 보석으로 만들기를 바란다. 내 인생의 좋은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것만큼 살아가며 큰 힘이 되는 것도 없다. 스쳐가는 인연은 그냥 보내라.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인연은 아니다. 인맥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인간 관계를 소위 인맥이라 한다. 어디 가서 많은 사람을 안다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인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모두 내 인맥이 아니다. 단지 얼굴만 아는 사이와 진정한 인맥은 구분되어야 한다.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고 거짓 없이 반가운 마음으로 나를 반겨주는 것이 진정한 인맥이다. 진정한 인맥은 대부분의 사람이 망설일 만한 큰 부탁도 흔쾌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늘 그러하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러할 것이다. 만일 사소한 부탁조차 망설인다면 그저 얼굴만 아는 사람일 뿐이다. 인맥은 서로의 신뢰에서 우러나는 법이다. 신뢰가 최상의 인맥이다. 내가 그만한 사람이어야 상대도 나를 그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안다고 습관처럼 자랑하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주의를 판다. 본인보다는 주의를 내세워 인맥 자랑을 하는 법이다. 많이 친하지도 않은 상대를 무척이나 친한 것처럼 자랑을 하지만 대부분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누구를 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인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인품이 훌륭한 사람의 곁에는 좋은 인연이 머무르기 마련이다. 그러니 늘 스스로를 갈고 닦아 좋은 인연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끊이질 않는 법이다.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본 뒤 남에게 옹졸하고 본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법이다. 나 자신과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유한하다. 생각보다도 무척이나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짧은 인생 나의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한다. 노는 것도 열심히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또한 죽을 때까지 공부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부는 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세상을 향한 공부와 스스로의 내면을 갈고 닦는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주위에서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서서히 누군가의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서서히 내가 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인맥을 자랑하지 말자. 늘 내 스스로가 주위의 좋은 인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챕터 3 습관에 대하여 3. 말습관을 조심해야 한다. 전체가 완전해 보여도 조그만 구멍만 세면 깨진 항아리와 같다. 너희가 모든 말을 다 믿없게 하다가도 한마디만 사리에 맞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면 곧 도깨비처럼 되어버린다. 그러니 너희는 정말로 입을 조심하도록 해라. 말을 실속 없이 과장되게 하면 남이 믿어주질 않는다. 공부는 먼저 거짓말하지 않는 일부터 신경 써야 한다. 말을 적게 해라. 거짓말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큰 죄가 되는 것으로 알아라. 이것이 성의 있는 공부로 들어가는 최초의 길목임을 명심하여라. 온 마음을 다하는 수양을 열심히 해라. 그것은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마음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극악한 대죄를 보는 듯이 해라. 이것이 바로 온 마음을 다하는 공부의 출발점이다. 다산의 편지 중 바른 말 바른 말로 상대도 나도 함께 높이는 지혜를 가지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 미처 판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남들이 사용한다고 그냥 따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어른들도 무심코 이런 말 습관을 가지게 된다. 본디 좋지 않은 습관은 빨리 자리를 잡는 법이니 평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며 애초에 좋지 않은 습관은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미 자리 잡힌 습관이라면 어서 빨리 고치는 현명함을 갖자 그중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 습관이다. 예컨대 나이 상관없이 예의를 차려야 하는 상대에게 감사해요 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 그 상대가 나의 은사님이나 직장의 최고 상사나 나에게 무척이나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못 어색하지 않을까? 기업의 CEO가 회사 직원에게 칭찬을 했는데 직원이 감사해요 라고 답을 했다면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 대답일까? 군단장이 장교에게 표창장을 주었는데 그것을 받아들고 충성 감사해요 라고 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안녕히 가세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을 예로 들어 적합하지는 않지만 위에 다양한 상황을 떠올리며 한번 자문 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는 존칭이고 해요는 상대편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 비격식체이다. 물론 요를 붙이는 종결형도 상대를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긴 하지만 상대편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이라 격식을 갖춰야 하는 상대에게는 잘 쓰지 않는다. 고마움을 나타내는 감사라는 말은 존칭이고 해요가 비격식체라면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섞어놓은 애매모호한 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나와 동갑이거나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예의를 차려야 하는 상대에게 사용하는 것으로는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격식을 갖추어야 할 상대라면 차라리 상대편을 아주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합니다를 붙여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나와 동갑이거나 한참 어린 사람 또는 편한 사이인 경우에는 고마워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예의를 차리지 않는 것과 편한 것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본인만의 사소한 말습관과 고집에 따라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상대에게 불쾌함까지 아니더라도 유쾌하지 않음을 선사할 수도 있으니 보다 적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소한 예의를 지킴으로써 상대에게 유쾌함을 선사하는 것이 맞는 일일지도 모른다. 상대를 높여주어 예의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말하고 싶은데 상대를 많이 높여주면 괜스레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서 감사까지만 존칭을 쓰고 해요는 비격식체를 사용해서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상대를 적당히 높여주고 내 자존심도 적당히 지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설마 세상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콧대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간혹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지만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살 먹은 아이에게 사탕을 줬을 때 아이가 네,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어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지 라고 훈계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생각한다. 상대를 존중하여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를 먼저 존중해주는 것은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 아까워하거나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진지 잡수세요 와 밥 먹자 정도가 있겠다. 어른에게는 밥의 높임말인 진지를 사용하고 그 뒤에 먹다의 높임말인 잡수다를 붙여서 진지 잡수세요 라고 사용한다. 어른에게 밥 먹으세요 나 밥 잡수세요 라고 반말과 존중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본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식사하세요 정도가 편한 말일 것이다. 친구나 아랫사람들에게 밥 먹자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존중과 반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만큼 어색해 보이는 것도 드물다. 모든 말의 끝에 요만 붙여서 사용하면 존중은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색해 보일 수도 있으니 이를 잘 가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요즘은 예의가 많이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 사소한 것들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소한 것들을 사려 깊게 생각하는 사람을 간혹 만날 수 있다. 평소 말 습관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득이 될 확률이 많지 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니 이를 잘 생각하여 예의 있는 말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누구든 상대가 예의를 차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참고로 감사는 고맙다는 표현보다 더 존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국어사전을 보면 고맙다는 말이 순우리말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는 일본어 한자에서 유래되었다는 말이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그러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 경우에 따라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해도 좋겠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반말을 한다며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일 내가 알고 행하는 것이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면 내가 사실로 생각하는 것이 상대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니 상황을 잘 살펴 가며 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전파 잇도록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부터 tv 뉴스를 마무리 할 때 아나운서들이 감사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를 마무리 인사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해석이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직까지도 일제시대의 잔재가 참으로 많이 남아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 한마디 에도 이렇듯 많은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얼마나 다양한 속뜻이 있겠는가 평소 단어가 가진 사전적인 의미를 꾸준히 공부하고 말 습관을 올바르게 가져서 세상을 살아가며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솔직한 말 너무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솔직하지 말라고 하여 진실하지 말라는 것과 헷갈릴 필요는 없다. 솔직함과 진실함은 다른 것이다. 상대를 대함에 있어 늘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나친 솔직함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는 내가 살아오며 저지른 많은 실수 중 하나이다. 나는 내가 솔직한 사람이란 생각을 하며 거기에 부합하게 살기 위해 상대에 대한 말도 무척이나 솔직하게 하여 덜어 상처를 준 적이 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상대에게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지나치게 솔직하게 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이득인지 손해인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 때로는 너무 솔직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솔직하다고 생각해서 말하지만 그것이 상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살아가며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살고자 해도 그렇게 살기 힘든 법이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나의 모습과 언행에 문제가 있어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지나친 솔직함으로 불필요한 말을 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어 일부러 멀어지게 만들 필요는 없다. 늘 말을 할 때는 나의 이런 솔직함으로 상대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숨김이 없어. 이런 생각으로 합리화하여 솔직함이라는 굴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자. 사람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엄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솔직함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여 타인에 대한 지적질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알지 않아서 좋은 것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 모든 것을 다 알면 좋은 일보다 괴로운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상대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은 굳이 알려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차라리 모른 척 해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배려가 될 수 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가벼운 말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 말은 무거울수록 좋은 법이다. 말이란 것은 내뱉고 나면 이내 날아가 버린다. 특히 가볍게 하는 말은 더욱 쉽게 날아가 버리니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은 나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사람이란 이미지로 인식될 것이다. 사람들은 본 뒤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즐긴다. 하물며 그것이 상대의 단점이라면 쉽고 빠르게 판단하여 결정 내리기가 무척 쉽다. 그러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중한 말로 상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쉽게 내뱉은 말은 쉽게 날아가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삼킨 말은 내 마음에 남아 좋은 밑거름이 된다. 그렇게 쌓인 밑거름은 잘 숙성되어 이후 성숙한 말 한마디로 재탄생할 것이다. 타인에게 비수가 될 수 있는 내 마음에 남긴 그 말들을 반명 교사로 삼아 늘 말의 무서움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말이 적을수록 좋다지만 좋은 말은 많이 해도 괜찮다. 나의 한마디로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말은 되도록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로 인해 상대의 하루가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상대는 그것이 나의 진심어린 말인지 아니면 감언 이설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니 늘 진심이 담긴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이다. 총과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늘 말 말 말 무서움을 생각하고 가볍게 말 말 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나쁜 말 욕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인격이 바닥을 칠 것이다. 카페에서 글을 쓰다 보면 주위에서 하는 말들을 자연스레 듣게 된다. 정치 이야기, 집안 이야기, 업무 이야기 등 강제적으로 많은 말들을 듣게 된다. 보통은 곁에 사람이 앉으면 귀에 이어폰을 끼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글을 쓴다. 그런데 가끔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있어서 가만히 귀를 기울일 때가 있다. 일상적인 대화라면 모르겠지만 대화의 90% 이상이 욕이 섞인 말이라면 귀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다시 조용히 이어폰을 낀다. 젊은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간다. 하지만 흰머리가 히끗이끗 난 중장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욕이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말은 곧 그의 품성을 나타내고 인격을 나타낸다. 그러니 평소 욕하는 것을 삼가고 바르고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욕은 말로 하는 폭력이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데 내 자식들이 보고 자란 아비의 뒷모습이 욕을 하는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면 부끄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그러니 올바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좋다. 겉으로 내면으로 스스로를 갈고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욕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 것도 삼가야 한다. 정신건강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가끔 욕을 유머의 소재로 삼고 깔깔거리며 웃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재미있다고 할지라도 욕은 욕일 뿐이다. 그것을 유머의 소재로 삼고 그것으로 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저질 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다. 살아가며 욕을 삼가고 올바르고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부디 품격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품격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성찰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올바르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욕을 삼가라 인격이 바닥을 칠 것이다. 늘 올바르고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챕터 4 태도에 대하여 9.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라 달빛이 밝으면 연못이 맑다가도 달빛이 어두우면 연못도 어두워진다. 밝아야 그림자가 비치는 법이고 어두우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자연이 사물과 더불어 다툼이 없다. 조수가 들면 고기가 오고 조수가 나면 고기는 간다. 오는 것은 잡고 가는 놈은 쫓지 않는다. 이 또한 즐거움에 이바지 할 만하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이 없이 외롭게 서 있는 자가 마음붙여 살아갈 곳은 글과 붓이 있을 한 구절 정도 마음에 드는 글을 만났을 때 다만 혼자서 읍조리거나 감상하다가 문득 생각하길 이 세상에서는 오직 너희들에게나 보여줄 수 있겠다 여긴다. 다산의 편지 중 혼자 보내는 시간을 즐기지 않으면 풍요 속의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충만함이 있다. 하지만 모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남겨진 시간 속에서 오는 공허함을 느끼는 날도 분명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이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러니 사람은 늘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유명인사들이 우울증을 겪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소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만큼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유명인사들의 삶은 보통 사람과는 사뭇 다르다. 늘 대중의 관심을 받고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얻는 여유로움과 즐거움보다는 그 반대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쉽게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외로움의 크고 작은 차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며 종종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그럴 때를 대비해 혼자만의 시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좋다. 외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 시간이 행복해야 한다. 상대가 있어서 오는 상대적 행복이 아니라 나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독서와 음악,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혼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절대적 행복을 만들어 외로움을 즐겨보도록 하자. 늘 외로움을 이겨내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좋다. 가끔은 자의로 굳이 외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오롯이 그 외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다. 우리는 평소 너무 많은 소음과 정보와 만남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머릿속이 뒤죽박죽 될 때 가끔은 그 많은 머릿속의 울림을 비워내는 시간도 필요하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염증도 덜어는 느낄 것이다. 가끔 텅빈 공허함을 일부러라도 느끼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 외로움이 차츰 더해져 심한 우울증으로까지 나를 내몰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외로움을 즐기는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명상이 될 수도 있고 멍때리거나 조용히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보자. 살아가며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분명히 생긴다. 곁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때 외로움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평소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다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모두가 떠나게 된다. 당연하게도 인간은 죽음과 이별을 피할 수 없다. 외로움을 말하며 삶과 죽음을 논한다는 것이 무척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외로움으로 인해 삶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외로움은 희로애락처럼 살아가며 느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그 감정을 현명하게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그것을 즐기는 현명함을 가진다면 감정의 기복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을 스스로를 갈고 닦는 좋은 약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풍요 속에 빈곤에서 오는 상실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